아 이건 안 돼 가렌을 짓고 싶은데 3,4,3을 했어? 아 근데 4등 안팔이 난 제일 억울했던 것 같아 아 4등 한 판은 진짜 몇백원을 돌렸는데 아우렐이 안나가서 4등이 제일 아쉽다 다른판보다 4등 한게 아쉽고 3등 한거야 카소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 아 글쎄 이거는 다 되거든 다 된단 말이야 아 고민되네 일단 블리츠는 팔자 고민 좀 해보자 스태틱도 내고 모렐로도 세거든 그래도 좀 고민을 해보자고 둘 다 껴도 괜찮아 네 나쁘지 않아 탱커 라인이 지금 부족한데 오히려 딜은 되는데 탱이 딱이지 지금 상황이 탱이 있으니까 오호라 오호라 잠깐 오호라 잠깐만 바로 쓸던 레벨 여생 주고 크로마 야 테임빨로 이길 것 같은데 솔라리네 체력이 있어서 한방마빠 안 주고 있어 아냐 이거는 나중에 할 수 있는게 많지 랭가가 있네 랭가가 있네 배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암살자가 있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체력이 990 550 카사딘 카사딘 아리가 안 노려지는게 좋긴 한데 아리가 안 노려지는게 좋긴 한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다 템빨이 있지 않아 보세요 베인을 앞에 세울바 그랬는데 카사딘을 들을거야 이게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 이게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 이게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 오히려 베인을 앞으로 하자 베인이 오히려 탱이 더 세니까 이렇게 할까 얘는 어차피 안 움직일 것 같애 그럼 암살자한테 안 물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다음 턴에 레벨업 하면은 3개종 2화생 해야 됩니다 좋아보여 그래서 암살자가 있단 말이지 암살자가 뛰어들어온다고 베인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거의 지금 폐왕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좋으니까 이성 안 맞을 거니까 이럴 땐 왜 이렇게 탱이 도망가 그래서 필요한 거 음 연우? 남는 거는 또 그런 거잖아 그치 연우는 연 음전자만 빼고 집었으면 좋겠다 음전점만 빼고 다른거 다 괜찮을거 같은데 음전점만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저것만 빼고 음전점만 없네 여는 짚을 수 있겠네 대천사를 만들어주자 대천사 좋지 아주 좋은 판단이에요 레벨은 뺏고 이 싸움군 삼기족이냐 이 싸움군이냐 탱으로 치면은 설레 이 싸움군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저기 카섭은 예상이지? 다음 살짝 버텨주고 자 이제 위치에 대한 고민인데 판다 두개를 니트아파 돌려 그럽시다 아리 풀탭 2번판 가자 이차피 이제 못받잖아 그치? 8명 받을 수 바로 그렇죠 웬만하면 앉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리로를 해가지고 좀 찾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구지라는 생각이 조금 더 크긴 해 이즈? 별이 좀 딸리긴 하는데 템빨이 있어가지고 템빨이 확실히 아리가 대리기 어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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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빨 아우 이번판 너무 잘 풀렸는데 거의 1등할 기세인데 지금 기세가 다음 턴이 아이템이 뭐 나오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어허피 생각을 해봐 끌고 봤어 여기 잡아서 여기 잡아서 여기서 쏜다 될 것 같아 여기 좀 좋은 위치 다운톤에 레벨업을 한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 모을 거면 지금 모을 것 같고 아니면은 리로를 좀 해가지고 지금 별이 낫잖아 애들이 그것도 좀 생각해볼 만해서 별을 올린다 별? 레벨업을 하고 별을 좀만 써볼까? 차라리 돈을 여기서 레벨업을 해 레벨업을 해 굳이? 어 굳이? 굳이라는 생각이 좀 더 크네 지금 굳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굳이? 뭐 뭐 빠르다 아 메이플 접었습니다 아우 잘하면 질 수도 있겠다 블리츠한테 끌려와서 아리너로 어허 어허 진다면 지금 질까요? 블리츠한테 끌려가고 노출이 되겠죠 진다면 지금 질까요? 아니죠 어허 6렙 위로 좀만 할까? 잠깐만 질 만한 상대를 찾아보자 어 마리가 이성치켜야 길 것 같은데 어허 그래서 이거로 가야 엽 이리와 어허 에허 어허 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번에 6렙 찍고 3개정 넣기 지금 애매하잖아 메이지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롤스세스 영상 올려달라고? 아 그래? 아 롤스세스 영상 올려달라고 지금 필요한게 뭐죠? 총관무즈 필요했던 것 같은데 아닌데? 음.. BF 짓는게 나을 것 같은데 BF는 차라리 버리지?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무조건 아우렐이죠 기라지요 무조건 아우렐이죠 갑시다이 갑시다이 메이지를 당장 베이가 해서 아우렐 일단 7렙 준비해 일단 7렙 준비해 해볼만 해 가즈 이온춘 꺾기까지 가즈 가즈 쏠인 없네 쏠을 안집네 오예로 아 이거 야스오 짓고 베인 뺄걸 그치? 야스오 짓고 베인 뺄걸 2밥도 안맞네 지금이라도 아 지난리 진다면 지금이라도 아어어어 뭘 넣어서 넣었냐? 뭘 넣어서 넣었냐? 8렙? 8렙? 아 8렙 간다고 8렙이네요 8렙을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10렙 8렙 8렙 한단 8렙 6매지 10원 야스오 그렇게 갈까? 6매지 10원 야스오로 사은군 빼고 잠깐만 6매지 6매지 305 2개거든 6매지 305 아니면은 5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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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쏘까지 타이트하게 하죠 그거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야쏘.. 야쏘한테 유미 주는건 한번도 해본적 없어가지고 해본적이야 초가스가 나와야 하긴하겠지만 6메이지를 할거니까 초가스 준다고 지금 5메이지를 노로 할거냐 아니면은 10아나를 써 야쏘오 대신에 10아나를 쓴다 야쏘오 대신에 망원 면역이 있어 10아나 어때 10아나냐 야쏘오냐 대신 용도 면역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현재 메이지 반이 죽어가지고 생각보다 메이지가 많이 지나갔다 다 암살자 10아나 효율은 별로 안좋을거 같은데 오히려 야쏘오가 좋을거 같애 야쏘오로가 좋을거 같애 오히려 야쏘오가 좋을거 같애 야쏘오로가 좋을거 같애 야쏘오로가자 이번파로 10아나 잠깐 50일날 쌍블리치로 뽑아내 하핳핳 그렇게가져 쌍블리치로 뽑아내 다 앞으로 등장시켜 안 되겠어 암살을 하러 간다고 다시 데려왔죠 암살하러 가려고 암살하러 가려고 해서 블리즈로 땡겨왔습니다 암살 막았죠 아오렐이 살았습니다 암살자를 데려오는 판단 좋았어 마크 좋았구요 야스 야스도 있는데 유미도 있고 야 양겸하군 양겸해 빅녀도 좋구요 돌리자 1단 껴소 뱀이요 메이지만 뽑으면 되는거죠 일단 천천히 가자 지금 4메이지만 두 마리만 바꿔도 되잖아 아 초거스가 있네 아 카소스가 있네 얘만 카소스로 바꿨으면 좋겠다 대박일텐데 그치 어 렉사이 찾아야죠 야 씨 왔다 야 씨 왔다 6메이지만 잠깐만 4마리지 두 마리 바꿔야되고 10 하나 뺄거고 10 하나 뺄거고 와 이 뺐네 왔어 왔어 어 슬마 마사카 오 설마 마사카 멍청한 사람 양겹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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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 아 아 죽어 생각해보자 아아 이건 수호천사 인천 아 난 아주 카사스 2승 찍고싶다잉 아 모르가나 제가 안찍었습니다 아 이건 카사스까지 나와가지고 이건 무패 우승 각 나왔는데 안줄거 같은데 이렇게 아까 야수 끌려가게? 일자배치를 하네 왜 이렇게 일어나지? 고통 희열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아름답지 좋구요 케인을 놓는 판다 아 이미 2승 찍어가지고 진다면 저기에나 질거야 여기한테 진다?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얘한테 진다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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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무패 우승 각을 이걸 마 망친다고 봐라 아 어우 후렴 안되겠어. 침묵 걸어줘야겠어. 이어서 올거지. 가자. 다 막아내라. 카소스가 구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다. 벼라치. 공 썼어. 공 썼어. 공 썼어. 공 썼어. 공 썼어. 1 2 3 4 5 6. 아우렐 두 마리로 맞으면 되겠다. 좋았어 얘는. 버려. 가서 몸빵을 해라 그게 너의 역할이 가치! 나의 역할이 어 잠깐만 분위기 뭐냐 이거 하허허허 줄보 냈네 아 이거 추고 와서 이섬 찍어야 하는데 아이고 아 위치가 어이구 아 룰루 만들어줘야지 아 대캡을 나왔더라 버릴 수 없지 가자 너의 할 일은 궁을 쓰는 것이다 가라 죽었어 룰루가 보좌해줄 것이다 6메이즈 헤어돼서 그렇게 공허 필요 없을 것 같다 한번 징계하셨다 멍청한 듯 약도 없지 야쏘 삼성 찍는건가 5원짜리 아니야 얘 와 설마 마삭 매체 좀 부풀 1대1대1 유령이 변수가 많았지 끝인가 비슷한 듯 누수 나이스 샷 아 한 번 진게 되게 아쉽긴 하다 그지 확실히 아쉽네